여러분은 어릴 때 어떻게 말과 글자를 배웠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아이나 조카는 요즘 어떤 말을 배우고 있나요? 만약 영화의 말이 늦거나 유아의 발음이 안 좋거나 아동이 대화를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도우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